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또 정상 간 회동은 이번이 12번째로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고별 정상회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일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최은미 위원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과거와 비슷한 일정을 소화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진행 상황 잠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기시다 총리가 오늘 오후에 한국에 도착을 했고 기념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도착해서. 그리고 소인수 확대회담이 열렸고 이후에 한일 정상 간에 내외 만찬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관련해서는 일부 보도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일본인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들과 함께 미래세대와 대화를 하는 자리를 마련을 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시다 총리 내외 방안은 1박 2일 일정인데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 같은 거는 열리지 않는 걸로 정리된 것 같아요. 네 공동 기자회견은 이제 없는 걸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기시다 총리의 한국을 방문하는 게 실무 방문이라고 하는데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에 방문을 할 때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국빈 방문도 있고 공식 방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방문의 경우에는 실무 방문에 좀 방점이 찍혀 있고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방점을 두다 보니까 아마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이제 발표를 하거나 하는 자리를 갖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두 정상이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를 재개했던 그 두 정상입니다. 자 구체적 의제를 살펴보기 전에 사실 가장 궁금한 게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가 왜 지금 한국을 방문했을까 하는 거를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일단 이달 말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만 선언했고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방안을 적극 희망했다 이렇게 설명도 했습니다. 자 최 의원님 그 퇴임하는 총리가 한국 방문을 강력히 희망한 이유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좀 비판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교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이 남은 임기 동안에 이번 달 말까지가 임기니까요. 그러면 남은 임기 동안에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외교 일정을 챙기거든요. 그 외교 일정 중에 하나로서 굳이 한국이 원래는 예정되어 있던 일정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의 어떤 재임 기간 중에 성과로서 강조를 했던 한일관계를 보다 좀 더 돈독히 하고 싶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앞으로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이걸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기는 한데 글쎄요. 저는 일본 정치 외교를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일본의 총재 선거 관련해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 선거의 포인트가 어딘가로 볼 때는 지금 한일관계는 아니거든요. 한일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번 선거의 메인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타당성이 높지 않다? 그렇게 보기에는 근거가 많이 빈약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번 총재 선거에서 뭘 가지고 지금 투표를 할 것이냐라고 볼 때 뭔가 자기의 지지층을 흡수를 하려면 이 한일관계가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거나 혹은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어떤 핵심 요소가 있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일관계를 잘해야 된다,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일본 내에 광범위하게 어떻게 좀 퍼져 있는 컨센서스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남은 임기 동안에 오히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잘 해왔다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 부분을 잘 마무리를 해서 이걸 이어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시작 포인트는 기스타 총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해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최은미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한일 정상 외교를 상당히 큰 성과로 지금 꼽고 있거든요. 두 정상이. 대통령 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물론 약간 비난의 지점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액면 그대로 그다음에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역시 자신의 외교 성과를 좀 더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 그럴까요. 좀 더 확실히 부각시키면서 그 이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의 성과를.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기스타 총리가 본인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가 외교거든요. 외교, 외무 대신을 4년 7개월 이상 했고 본인이 여태까지 했던 재임 기간 중에 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성과로서 볼 수 있는 건 역시나 외교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자 이번 어떻게 보면 두 사람 간 마지막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질 것인가 이제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로서는 북핵 관련 공동 대응 같은 안보 협력이 더해서 경제와 문화 교류 확대 등도 이제 또 논의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최은미 위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우선 작년 3월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 큰 변곡점이 됐었던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관련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해법을 낸 이후에 한일 관계가 여러모로 좀 많이 변화가 됐는데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한국의 정상과 일본의 정상 그리고 약 정부 당국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된다.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본에 가서 입국 심사를 할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그 부분을 좀 간소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혹은 제3국에서 전쟁이 일어났거나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떤 나라의 한국인과 일본 국민들을 같이 대피를 시키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떠올리는 역사 문제들이 있는데 역사 문제 외의 분야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를 노력을 해왔던 1년 한 반 정도가 되는 시간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이 이번 회담에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최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공항에서 일본 입국 심사 미리 하는 제도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나라 정부가 제3국 유사시에 현재 자국민 대표의 상호협력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담길 가능성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야말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어떻게 되게 도움이 되는 걸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시다 총리가 과연 이 시점에 왜 왔느냐 할 때 자신의 외교 성과를 부각시키면서 더 마무리 지으면서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기시다 총리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3년 재임 성과 중 하나로 한일관계 개선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다. 그래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더 확실히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이랄까 내년에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한일 두 나라의 지금 현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내년도 60주년을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한일관계 60년을 봤을 때 내년이 60년이지만 60년을 봤을 때 굉장히 우리가 붙임이 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업앤다운이 좀 심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업앤다운이 있었던 관계를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나 혹은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양국의 지금 컨센서스가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시다 총리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그건 있어요. 정부 차원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굉장히 교류도 많고 많이 얘기도 많이 하고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레벨에서 봤을 때 우리도 일본에 많이 여행을 가고요. 작년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가신 분들이 690만 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한국을 방문을 한 외국인 중에 일본인이 최다입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서로 왕래를 하고 있는데 이 중간을 잇는 게 좀 부족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 정부 관은 관대로 관과 관은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 민과 민은 함께 교류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관과 민을 잇는 이 가운데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가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라든지 오피니언 리더들의 발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한국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뭐랄까요? 일본이 조금 더 해야 된다라든지 혹은 우리 소위 얘기하는 컵에 물의 반 잔을 아직 안 채우지 않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일본의 인식이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되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누가 할 건가라고 했을 때는 정부의 생각과 국민, 국민들의 생각을 가운데서 잘 이어줄 수 있는 혹은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런 노력들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한일 수교 60년에 맞춰서 안보협력 이 부분보다 강화하려는 움직임 보여왔고요. 우리 정부 역시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비판하는 측에서는 한미 군사동맹도 추구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고요. 이건 민감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최은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저는 동맹이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동맹이 된다라는 거는 정말 다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전략도 공유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작전도 세워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일본이랑 한국이 할 수 있나? 마찬가지로 일본이 한국과 할 수 있나? 저는 양국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기에는 국내적인 컨센서스가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 수순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이 너무 확 없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만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실현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동맹 관계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안보적인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안보를 얘기할 때는 북핵 문제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북핵 문제 외에도 안보도 분야가 많이 있으니까요. 전통안보라는 것도 있고 비전통안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해양의 문제라든지 혹은 재해재난 문제라든지 혹은 보건 이런 것들이 다 안보에 포함이 되는 개념인데 이러한 것들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좀 포괄적으로 다 같이 봐야 되는데 너무 한 군데에 좀 너무 뭐랄까요. 너무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그 부분만 부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들도 생기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일 관계 개선 과정에서 좀 주요한 쟁점 현안이 풀리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컨대 독도, 사도광산, 강제징용. 이런 현안들을 매듭짓지 않고 일본과 관계 개선됐다는 거는 너무 저쪽에 우리가 양보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예로 들어주신 세 가지 독도, 사도광산, 강제징용인데 독도는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냥 우리 땅인데 이걸 왜 자꾸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되면 마치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이 부분을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논란을 키우는 셈이 되거든요. 국제 분쟁화? 예컨대. 그건 일본이 바라는 거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현안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또 우리 땅으로서 우리가 현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논의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도광산이랑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른데 강제징용 문제는 지금 법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건들이 있고 역사적인 문제 외에도 법적인 문제들이 같이 얽혀 있는 사안인 거죠.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도 필요하고 또 역사적인 부분에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우리가 완전하게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갈등 이슈라기보다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도광산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여러 일각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일본한테 원하는 게 뭐냐. 이 강제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강제라는 표현이 이 표현 외에도 우리가 더 일본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생활상에 대해서 잘 알려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록,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일본이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말 말고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끌어내야 되는 거고 그 행동이 이번에 나온 거죠. 전시시설로서. 그런데 전시시설도 실제로 저는 방문을 해봤는데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 많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만족스러울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시시설을 마련했다라는 부분은 평가할 만하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계속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계속 우리가 갈등시하고 이 부분을 문제를 키우는 거는 글쎄요.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기시다 총리 방한을 앞두고요. 일본 측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일부를 한국에 제공을 했습니다. 일제 폐망 직후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 수천 명이 탑승해서 귀국 중에 침몰했던 배 누가 탔는지 79년 만에 공개한 셈인데요. 외교부는 기시다 방한과는 무관하게 실무협의에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우리 최은미 위원님 보시기에 이 시점에 승선 명단 공개 이게 우연일까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기시다 총리 방한을 앞두고 공개했다라는 거는 저는 정치 외교적인 것들을 고려한 타이밍을 맞출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높다고 봅니다. 그냥 이게 우연히 그랬을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오는 데 있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면서 향후에 좀 앞으로 좀 전향적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퇴임하는 기시다 총리는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비리 의혹의 낮은 내각 지지율. 일본 그렇지만 일본 국내 정치에서 기시다 총리의 앞으로의 위상이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기시다 총리의 앞으로 위상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일본 정치에서도 이렇게 재미있는 상황이 굉장히 오랜만에 펼쳐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도 매일매일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흥미롭게 된 데에는 기시다 총리의 역할이 컸습니다. 본인이 총재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만약에 본인이 내가 나가겠어라고 했으면 기시다 내각에서 강료로 있는 사람들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의리도 있고 그렇게 하긴 좀 어렵죠. 그런데 안 나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총재 후보로서 얘기되는 사람들이 무려 10명이 넘습니다. 11명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은 후보 외에 이 후보를 실제 총리로 만드는 소위 얘기하는 킥메이커. 마코. 마코. 마코 킥메이커. 킥메이커로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라고 할 때 현재는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아소다로 부총재 그리고 다른 한 명이 바로 직전에 총리를 했던 스가 전 총리입니다. 그러면 기시다 총리는 여기서 뭐냐라는 건데 기시다 총리가 현재 지금 많이 부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역시나 이 부분도 이 기시다 총리도 제3의 킥메이커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사원에서 현재는 주목받고 있지는 않지만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아까 10명 가까이 이제 출마 뜻을 밝히고 있다 그랬는데 보시기에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 한 서너 명? 3명 정도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일단 11명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에 그 키워드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요. 키워드가 쇄신입니다. 쇄신이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일본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정치 자금 비리 관련한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자민당을 개혁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파벌의 논리라든지 기존의 목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이 새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처음으로 지금은 아닙니다만 초기에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들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그룹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새로운 목소리라고 얘기할 때는 세대교체를 얘기를 하죠. 새로운 세대로서 주목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세네 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본다면 첫 번째 그룹에서 여성은 역시나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하는 여성 정치인이 있죠. 이 사람은 굉장히 극우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실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일단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출마 표명을 한 고이즈미 신지로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전환경상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전환경 대신이었고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이시바시계루 전 간사장입니다. 이번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도전을 하면 다섯 번째 도전을 하는 거고요. 여론조사에서 항상 1위로 나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까 정치 자금 문제도 비리 문제 있고 해서 파벌 문제. 그래서 이번에 쇄신이 키워드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인사들이 보면 또 정치적 명문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정치 특징이 세습 정치인이 많다는 건데. 유권자들이 세습은 용인합니까? 아니면 그 부분 좀 변화 조짐이 있습니까? 세습 정치에 대해서는 한국하고 인식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기는 한데 일본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세습 정치인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기존의 목소리를 얼마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가에 조금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곧 총리 선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7일 선거고 다음 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총리 선출 절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9월 12일에 고시가 되고요. 총재 선거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15일 정도 선거운동을 합니다. 9월 27일에 선거가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국회의원 수와 당원 수를 1대1로 맞춰서 투표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바로 당선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결선 투표로 갑니다. 상위의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하게 돼서 총재가 되고요. 그 이후에 10월 초로 얘기가 되는데 10월 초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거기에서 총리를 지명을 하는 그런 순서로 이어집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사실상 총리 선출 절차와 거의 같은 뜻이다. 다음 절차는 있지만 국회 절차. 이제 시간은 다 됐는데 짤막하게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오로지 국익만이 존재한다는 게 외교 철칙이라는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국익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한일관계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한 말씀으로 딱 한 줄로 해 주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외교 방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외교 방침.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교통정보입니다.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습니다.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습니다.